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대전판 센트럴파크를 공략 내기 전에 그 옆에 집을 샀다고 합니다. 수백억 들여서 도심을 개발한다고 공략한 그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해놔 놓고 공략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아파트는 다른 지역보다도 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해충돌의 사례로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 총선 때 대전판 센트럴파크 조성을 핵심 공략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 200억 원을 들여서 공원을 연결하는 아트 브릿지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자신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산 지역에 수백 원을 들여서 도심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공략하고 추진한 것은 진행적인 이해충존에 해당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국회 공보에 게시된 재산신고에 따르면 박범계 후보자는 작년 3월 대전 둔산동의 32평형 아파트 84.95제곱미터입니다. 2억 8천5백만 원에 산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전세를 살다가 이때 아파트를 구입한 것입니다. 박범계 후보자의 아내 주모 씨는 당시 자신의 명의로 대전 중구의 단독주택과 주택상가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박 후보자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된 것입니다. 이후에 박 후보자의 아내 주 씨는 해당 단독주택을 오빠에게 시세의 절반가량에 매각해서 헐갑 매각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또 오빠의 자녀인 조카들에게도 토지와 근무를 정려해서 허위거래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카들 나이가 1019살 또 25살로 알려져서 더욱더 그냥 이러만 조카들에게 올려놔 놓고 실제로 소유권은 박범계 부인 또는 박범계 부부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샀던 것입니다. 박 후보자가 구입한 이 아파트는 후보자가 짓겠다고 공략한 아트 브릿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정부청사 근처라서 경찰서와 시청 등이 인근에 있습니다. 아트 브릿지가 지어지고 대전판 센트럴 파크가 완성이 되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게 될 지역이 바로 박 후보자의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박 후보자는 지난 4월 이곳에 200억 원가량을 들여서 브릿지를 짓겠다고 공략하면서 단순히 공원과 공원을 잇는 다리가 아닌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자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에 크게 맡기시면 더 크게 해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크게 맡기시면 크게 해낸다. 본인에게 더 많이 더 지지를 해줘서 큰 일을 맡겨주면 더 큰 일을 해낸다. 이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박 후보자가 구입한 아파트는 작년 대비에 공시가격이 31% 가량 올랐고 시세가 1억 5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박 후보자가 이전에 거주했던 전세 아파트가 지난 8년간 1억이 오른 것에 비하면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것이 작년 3월일 뿐이고 해당 아파트를 산 것은 2019년이었다. 대전센터를 바꿔 조성은 대전시의 공략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는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서 공략 사업을 펼치는 것이 이해충돌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공략해서 개발하는 것 자체는 지역구의 회원이니까 할 수 있는데 본인이 그 공략을 발표하기 전에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사놓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가 많이 혜택을 보는 실제로 혜택을 가장 많이 보는 지역의 아파트를 사놓고 거기에 국가이산을 들여서 이렇게 뭘 짓고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해서는 안 될 공직자들이 해서는 안 될 가장 피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범계 후보자는 본인이 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의 이해관계에 맞닥뜨리면 이렇게 자기 이해에 우선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범계 후보는 부동산 관련해서도 이미 9살 때 입냐 2만 제곱미터를 정려받아서 지난 국회의원 기절 동안에 8년 동안 신고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고 또 자기 부인으로 갖고 있던 부동산 가운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나중에 오빠한테 팔은 이런 경우도 있었다. 그러니까 부동산 처분에 있어서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지 못하게 신고도 하지 않고 또 자기가 공약한 그 지역의 아파트를 사놔놓고 이미 공약을 발표한 그런 식의 부동산 또는 금전 이런 경제 문제에 있어서 공직자로서 제대로 일처리를 깔끔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박범계 후보자는 검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본인이 자서전에 보면 고등학교 때 말하자면 고등학교에서 폐사업을 벌여서 그 여파로 학교를 자퇴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퇴. 또한 고시생들 자신에게 찾아와서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고 부탁했던 고시생들에게 폭행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고시생들이 그 당시에 박범계 의원에게 무릎을 끌어서라도 이 사법시험은 우리 고시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라고 부탁을 하려 갔는데 거기에 오히려 박범계 당시 의원이 술에 취해서 술염수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고시생들에게 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고시생은 당시에 박범계 후보에게 보냈던 문자까지도 언론사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제대로 사과를 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박범계 후보자가 과거에 본인의 행동들을 보면 정말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더 많다. 또 김소연 변호사 당시에 대전시의 시의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천을 받고 시의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받습니다. 공천을 받고 나서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박범계 측근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내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을 찾아가서 따지고 하니까 얼마 있다가 박범계 측으로부터 또는 당으로부터 버복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는 박범계 후보자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데 글쎄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비리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까도 까도 계속 나오고 있다 하는 양파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적합할지 계속해서 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조국 전 장관이 그랬고 또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비리 의혹들이 한두 가지 있고 특히 조국 후보자는 그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과 부인과 자녀들까지 그렇게 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법에 좀 깨끗하고 뭔가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다 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법이 법을 무시하거나 법을 경시하고 있는 그래서 무시해서 법을 많이 어기고 있는 장관 후보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의 검증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